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직도 새해라고 해도 되나? 오래들어 처음 받잖아요. 네. 그렇게 오랜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 한 살 또 먹었네요. 아직 괜찮아 보여요, 경진 씨는. 저 보세요. 거울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나이 먹는 게 눈에 보여서. 살은 되면 깔끔하게 죽으려고 했는데 아마 마음 먹어도 살고 있을 거예요. 마음 먹어도 열심히 살아야죠. 여행은 재미있었어요? 네. 좋더라고요. 맨날 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네 달 정도? 다섯 달인가? 음... 좋네요. 부럽다. 얼굴이 좀 통관가? 나이 먹어서 고마워요. 이러다 진짜 아저씨 되겠어요. 두고 가신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허전하던데 여행 내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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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가 안 맞아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두 달도 못 잊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와... 거긴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회사는? 아... 이직했어요, 저. 잘 된 거예요? 아니요. 돈 못 벌어요. 게다가 엄청 바쁘고요. 어쩌다가요? 근데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아... 음식 잡지 만드는 데 들어갔어요. 잘 된 거죠? 네. 그럼 음식도 잘 만드시게 된 건가? 설마요. 음식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표현을 잘하게 될 거예요. 음식에 대한 글 했으니까요. 어떻게요? 어... 어... 둥그런 초코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쌓아 올렸다. 초콜릿 파우더는... 바람이 흘러... 어... 눈 위에 앉았다. 카라멜 아몬드는 그... 눈 안에 숨어든 보석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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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쓰고 싶다고 그러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나. 아... 사실 이제 한 달 해본 거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욕만 먹고 있어요. 이직하면서 쉬는 기간 동안 소설을 써보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아니요. 저도 나오게 돼요? 일기를 쓰는 게 아닌데 민우 씨가 왜 나와요? 그럼 일기는 나와요, 제가? 저 일기 안 써요. 일기 안 쓰시는구나. 혼자 돌아다니면 심심하지 않아요? 제가 해외여행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 비행기도 처음 다 본 거예요. 인도는 은근히 볼거리가 많기는 해요. 제가 또 인도 카레를 좋아해서. 독일이랑 헝가리, 체코 그런 데 가봤는데 좋았고, 파리는 심심하고 춥더라고요. 그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파리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데 가본 적 없어요. 정말요? 와, 신기하다. 파리에 관광 다니는 한국 여자들 진짜 많던데. 파리는 유명한 길, 고만고만한 거리가 다 몰려있고, 약간 큰 롯데월드 같아요. 근데 왜 갔어요? 제가 여행 간 게 좀 그랬어요? 뭐가 좀 그래요. 그런 말이 좀 그러네요. 이제 뭐해요? 저요. 취직해야죠, 저도. 취직 누가 시켜줘요? 저도 입사하려니까 나이 먹었다는 소리 짓던데. 그럼 사업하죠, 뭐. 그게 마음대로 돼요? 부자 아니라면서. 모아둔 돈이라서 좀 있나 봐요?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대출받으면 되겠죠, 뭐. 대출받아서 음식점 내야겠다. 인도 카레집. 경진 씨가 잡지로 음식점 띄워주고 하면 되겠네. 네? 맛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맛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긍정의 의미예요. 인도에서는 이게. 이상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튼 뭐든 해봐야죠, 이제. 제가 뭐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몇 년을 남의 밑에서만 있었으니까요. 몇 달 자유 누렸으니까 이제 남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죠? 누가 밑으로 넣어줘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그냥 음식점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염지없이. 좀 그래요, 그쵸? 그런가요? 연락은 왜 주신 거예요? 다녀와서 연락 드린다고 했잖아요. 전 더 일찍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어요. 좋은 거 보면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낼 줄 알았어요. 전 뭐. 그래도 되나 싶어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여행 갈 거라는 거 알았고. 또 아무 말 없으시길래. 제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집에 하러 왔다 간 걸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서 연락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가요? 좀 그러네. 경진 씨 저 잘 모르시잖아요. 마음 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경진 씨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세 번 본 게 다인데요. 이제 네 번째 본 건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신노가 빠르다니. 제가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뭐 쌍방간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자리가 안 편해서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좀 재수가 없어요 회사 잘리면 넌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별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사람인데 손도 다시 잡고 좋네요 만나자고 한 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포장은 못했어요 체코에서 산 거예요 누군가 쓴 걸 텐데 채워드려도 돼요? 네? 네 예쁜데요? 마음에 드세요? 네 다행이네요 태엽으로 가는 건데 하루에 한 번씩 밥 줘야 돼요 체코에 오래된 시계점이 있거든요 샀을 때 시간을 맞추고 태엽을 감은 건데 그 후로 매일매일 태엽을 감은 건데요 시계 봤을 때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비싸게 준 거 아니에요? 비싸게 준 거 아니에요? 비싸게 줬어요 비싸게 줬어요 독일에서 산 카메라 뭐가 계속 나와요? 보일 때마다 사고 싶어서 제가 побе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파스타를 좀 잘 만들거든요 우리 집에 갈래요? 드셔보시고 묘사를 좀 해주세요 경진씨가 기자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음식점을 해도 되는지 서로 알아봅시다 아무튼 진도가 참 빠르셔 근데 무슨 파스타 해주시는 건데요? 난리올리오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나이 많은 척 좀 하지 마요 나보다 어리면서 그랬어요?